21만 8,1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은 은 동사는 1998년 2월 설립되었으며 단미사료 등을 생산 공급하는 사료 부문과 기능성 소재를 매입 유통하는 식품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쿠팡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꼬리별의 odm으로 기능성 트릭과 과립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자체 브랜드 아프터패트의 브랜드 론칭을 2019년 4분기 론칭하였으며 피부, 눈물, 관절, 종합영양 4가지 기능성에 대한 추업을 형태의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사료 판매업 및 제조업, 축산 관련 컨설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중국의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있음 대시 2018년 7월 경기도 2000 제1공장 내 특수 가공 원료 라인 증설 및 제2공장 내 프리믹스 첨가제 전문 공장 신설 이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 능력 확보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대시 자체 개발 원료 물질 가벌을 적용하여 스트레스 완화 기능을 갖춘 기능성 팻푸드를 출시하여 팻푸드 시장 본격 진출하였으며 2020년 6월 옵티페트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함 재무 대시 사료 부문의 특수 가공 원료 판매 호조와 기능성 원료 등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식품 부문의 계란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크게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소폭 하락하였음 대시 한유구 6개 등의 사육 두수 증가로 사료 첨가제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며 반려동물 분양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건기식 수요 증가 식품 부문의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미래생명자원의 시가총액은 87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67위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의 상장 주식수는 1989만 5천8백마흔 내 주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의 퍼은 59.5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4.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8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1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2.04배 2158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원 14억원 1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원 15억원 11억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7번지 55%이고 유보율은 1733.8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4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2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7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의 종가는 4,410원이며 주가가 미래생명자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의 종가는 4,410원이며 주가가 미래생명자원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미래생명자원은 거래량 17만 3,61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5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4만 3,789주, 키움증권에서 3만 2,101 흔한주, 삼성에서 2만 4,04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만 1,056주, 제이피모간에서 1만 8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3,807주, 한국증권에서 3만 139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2만 2,767주, 삼성에서 2만 426주, 메릴린치에서 9,211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5,700아훈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생명자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만 6,500아훈련을 하였습니다. 우리 강아지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